필리핀의 한국은 한국 라면을 많이 파네요 자 운동하러 가자 여기가 우리 회사이거든요 하루에 70해서 일주일에 단백일 가자 인털 이 스쿠 다 했습니다 아 이 정도는 훈명합니다 아 이 정도는 훈명합니다 이 스쿠 다 있네요 저는 일곱매수도 운동 다 되거든요 아 엄청 좋습니다 땀 보이시나요? 지금 온몸에 땀이 다 젖었어요 보이시나요?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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